저희 인스타 들어가셔서 키치오피셜 치시면 저희 계정이 나오거든요. 저희가 이번 연도 8월에 처음 공연을 한 팀인데 오늘 이렇게 네 번째로 공연을 또 하게 됐어요. 오늘 계정 들어가셔서 스토리에 저희 플레이리스트도 올려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어떤 곡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팔로워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또 이렇게 예쁘게 오늘 찍으신 영상들 있으면 저희 계정 태그해주시면 저희가 다 리그램해서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영상 예쁘게 찍어주세요. 그러면 또 반찰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